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함수 small fx에 대해서 large fx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gx에 대해서 large gx가 ln 절대값 gx 곱하기 sinx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식이 주어졌어요. 식 하나, 식 둘, 이 둘을 가지고 f3, g3의 값을 구해서 더하세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4차함수인데요. large fx가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노란색으로 밑줄 치는 이 1번, 여기 첫 번째 힌트를 쓰기 위해서 large f'x는 얼마입니까? f분의 f'x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식에다 고스란히 대입하면 limit x가 1로 점점점 다가갈 때 x-1 곱하기 여기 얼마예요? fx, f'x 이 값이 3이에요. 두 가지를 유념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수렴했다. 두 번째는 0이 아닌 3으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 자, 보세요. x가 1로 다가갑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로 다가가? 이만큼이 분자죠. 분자 하나에 분자가 지금 0으로 다가가는 상태인데 분모의 극한이 0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 함수의, 이 분수꼴 함수의 극한은 0이 돼야 돼요. 왜요? 분모는 0으로 안 가는데 분자가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0이 나와야 되는데 어머, 수렴을 했는데 0이 아니네요. 이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아, f1이 0이구나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f의 1 값이 0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리 봅니다. 이 부분에서 이쪽으로 넘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f1이 0이니까 즉, 다시 말하면 fx는 x-1을 인수로 가집니다. 자, 그러니까 fx는 x-1에 qx라고 써볼까요? qx는 3차예요. 대충만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냥 어, 그럼 여기다가 f1이니까 대입해서 막 약분... 천천히 해보세요. 자,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qx, qx 몇 차라고요? 3차, 더하기 x-1에 q'x가 될 거예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 어디요? 여기 노란색 밑줄 친, 여기를 1번식이라 할게요. 1번식을 다시 쓴다면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리미트, x가 1로 점점점점 다가갈 때, 잘 보세요. 여기 x-1, 이 x-1에 f'x 곱해야 되니까 이만큼 전체를 다 곱하세요. 그러면 qx 더하기 x-1에 제곱 q'x, 여기는요. x-1에 qx, 이 값이 3이에요. 맞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함수 둘이 같습니다. 같으니까 이렇게 묶어버리면 1로 수렴할 거예요. 아, 1이에요. 약분하니까. 그러면 이 식은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1에 점점점점 다가갈 때, 1 더하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분해 이거 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 분해 이거 하면. x-1이 한 번 지워져요. 그러니까 밑에는 qx, 위에는 x-1 하나 살고, q'x, 이 값이 3으로 수렴했네요. 자, 1은 그냥 1일 겁니다. x가 1로 다가가면, 잘 보세요. 분자 0으로 가죠. 분모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3으로 수렴했어요. 여기가 얼마로 수렴해야 됩니까? 2로. 이 값이 수렴하려면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가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요. 어머, 그럼 qx도, x-1이라는 인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fx는, small fx는 x-1의 제곱이 인수로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qx를 x- 곱하기 px라고 쓸게요. 여기 어디 px라는 표현은 없죠? 그러니까 문자를 px라고 쓰면, 다시 q'x가 얼마예요? 여러분, 이 값은 얼마로 수렴해야 된다고요? 2로 수렴해야 돼요. 자, 미분하면, 미분하면 px, 참고로 px는 2차. 그러니까 px 더하기 x-1의 p'x. 자, 그러면 이 함수를 다시 여기다가, 이 부분에다가 또 대입합니다. 또 대입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2로 수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limit x가 1로 수렴할 때, 얼마예요? px가 여기였습니다. x-1, px. 그 다음엔, q'x가 여기였는데, 여기에 x-1를 곱했죠. 그러면, x-1, px 더하기. 그 다음엔, 그 다음엔, x-1의 제곱의 p'x, 이거예요. 이만큼이, 2로 수렴할 겁니다. 이거예요. 이만큼이. 맞아요? 근데 눈치챈 수험생 있죠? 이거분에 이건 얼마예요? 1입니다. 아, 와우. limit. x가 1에 점점점점 한없이 다가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1 더하기.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럼, 여기 약분하면, 여기는 px. 여기는요. x-1, p'x. 이 값이 2. 그럼, 여기도 어디로 가야 돼요? 이 값은. 이 값은 이제. 그래요. 1로 수렴해야 돼요. 근데 분모,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분자는 0으로 가죠. 0으로 가야 되는데, 분모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1로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떤 값을 수렴한다면, 어떤 값분에 0해야 되니까, 0로 해야 되는데, 이 값이 1 나왔어요. 아, 결국엔, 결국엔, 여기 있는 px도, x-1 곱하기 얼마다. 근데, 여러분, qx가 3차, px가 2차였어. 2차, 2차, 2차. 그러니까, 1차 곱하기 1차로 쓸 수 있는 겁니다. 1차 곱하기 1차로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하세요? 왜요? 우리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4차 함수예요. 여기다가 ax 더하기 b도 안 써도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쓰였고요. 이 부분을 대입해보면, 여러분, 이 부분을 대입해보면, 이 상태에서, p'x가 얼마예요? x-a 더하기 x-1이요. 미분하면 뒤에 거.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러면 이 식은요. x-1, x-a. a 분의 x-1이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엔, x-1 여기다 곱했으니까, 여기, 2x-a-1인가요? 이렇게 해요. 그럴 때, 약분 됐어요, 이렇게. 이 값이 1로 가야 되니까, 약분시키면, 결국 1로 가면, 여긴 1-a, 여기는요. 1-a. 1로 수렴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a가 지금 현재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값은 어디로 수렴한다고요? 1로 수렴하니까, 이 조건을 합당한 거예요. 아, 여기까지 확인이 되었다면, 여기까지 확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은 거예요? fx는 x-1의 3제곱의 x-a다. 여기까지가 이 문제를 해결한, 절반 정도, 절반이 조금 못되게, 여기까지 해결한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 맞습니까? fx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요. gx, 나번 조건을, 두 번째 조건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판서 지우고, 우리 다시 어플 갑니다. 쭉 이어진다면, 괜히 지었네요. 자, 지우개도 막 떨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조건이요. 거의 다 해결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자, 두 번째 이 조건을 풀기 위해서, 사실 여기요. large g'x가 얼마예요, 여러분? gx, sinx분의, g'x, sinx, 그 다음에는요. 더하기, gx, cosx,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이 4분의 1이래요. 참고로, 참고로, 우리, 여기서 아까 제가 썼던 게, 괜히 지워서 그랬어요. large f'x는, fx분의 f'x였고요. 참고로, 아까 우리 맨 마지막 결과에서, x-1의 3제곱의 x-a, 이걸 얻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2번에서, e에서, limit, x가 0으로 갑니다, 여러분. x가 0으로 가요. x가 0으로 가면, 보세요. g'x분의 f'x는요. 이 부분을 역수를 취해요. 역수를 취하면, g'x, sinx 더하기, gx, cosx, 여기는요. gx, sinx, 곱하기, 곱하기. 여기다 뭐 할 거라고요? large f'x를 써야 돼요. 왜요? 역수 취한 게 이거고, 이 값은, 여기다 곱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 f'x가 얼마죠? f'x가 3, x-1의 제곱, x-a 더하기, 그 다음엔요, x-1의 3제곱입니다. 그러면, large f'x는, 식이 좀 복잡합니다. 여기랑 여기, 이 함수를 미분한 게 이 함수예요. 그럼 large f'은요, 흰색분의 노란색이라고요. 흰색분의 노란색하면, 흰색분의, 즉, x-1의 3제곱, x-a분의, 3x-1제곱, x-a 더하기, x-1의 3제곱이에요. 무엇이 공통인수예요? x-1의 제곱이 공통인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차가 되고, 여기는 1차가 되고, 여기는 아예 없어져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3이 있겠죠. 맞죠? 그럼 이 자리에,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x-1, x-a, 여기 다 전개시키면, 4x-3a-1, 이렇게요. 이만큼을 곱해서, 이, 리미트 취했더니, 얼마로요? 4분의 1로 수렴했다. 또 0이 아닌 상수값으로 수렴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x가 0으로 가요. 지금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x가 0으로 간다면, 여기는 모르겠는데, 이쪽 잘 보세요, 여러분. x가 만약에 0으로 갈 때, 이 값이 0으로 가면, 분모는 뭐가 되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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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분자는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값을, 오, a분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게 실수다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려거든. 이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거든. a는 뭐가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어야 돼요. a가 0이라면 이런 숫자는 없어요. 0분의 얼마 꼴은 없잖아요. 0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꼴은 없잖아요. 그러면 a가 0이 아니라면,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풀어나갈 겁니다. 이게 상당히 큰 힌트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 0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냐예요. 0이 아니면, 이쪽에 있는 값은 수렴합니다. 얼마로요? 오른쪽에 있는 값은, a분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로 수렴해요. 0이 아니니까 이 값은 숫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수렴하는데, 이쪽은 뭐냐고요. 여기도 수렴을 해야지, 이제 4분의 1로 수렴할 텐데, 잘 보세요, 여러분. x가 0으로 가면, 여기도 0으로 가죠. 어차피 사인 0은 0이니까요. 그런데, gx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사인 0이 0입니다. 코사인 0은 1이에요. 여긴 어차피 0으로 가고요. 여기도 0으로 가요. 그런데, 여긴 1로 가니까, g의 0은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요. 결국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건, 아, g의 0이 0이구나. 이걸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 거.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g0이 0이면, g0이 0이면, gx는 어떻게 돼요? x 곱하기, 뭐, kx예요. 왜요? gx가 몇 차입니까? gx가.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그런데, g0이 0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가진다고요. 아, 그러면, gx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x 세제곱 더하기, 예를 들어서, 음, 스몰 p, x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쓰셔도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쓰셔도 관계 없어요. 여러분, 편할 대로 쓰세요. 자, gx는, 상수항 0이니까, x의 세제곱, 그래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을 할까요? 뭐, mx 제곱 더하기, nx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쓴다면, g'x는 얼마예요? g'x는, 3x 제곱 더하기, 2mx 더하기 n이에요. 제가 왜 이걸 썼냐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식에서,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식에서, x가 0으로 갈 때, 분명히 이 전체에, 전체가 4분의 1을 수렴했어요. 0이 아닌 값이에요. 근데, x가 0으로 갈 때,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면, 이 값은, 얼마, 2값 분의 2값으로, 수렴합니다. 그럼 여기도 수렴해야 돼요. 0이 아닌 값으로. 그죠?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 고스란히 대입하면, limit, x가 0으로 갈 때, 어디 부분만 볼 거냐면요, 이 부분만, 지금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쳐다볼 거예요. 21번이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쳐다볼 거예요. 자, 얼마? 3x제곱, 더하기, 2mx, 더하기, 곱하기, sinx, 더하기, 여기는요, x의 3제곱 더하기, x로 묶을게요, 여러분, x로 묶을게요. x로 묶어서, x의 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의, cosx, 위에는요, x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그 다음엔, sinx, x가 0으로 가는데, 이 값이, 0이 아닌 값을 수렴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0이 아닌 값을 수렴하면, 분모, 분자, x로 나눠보세요. x로 나누면, 여기 x, 이거 하나 없어지고요, 여기도 하나 없어져요. 그러면, 여기는 1로 수렴, 0, 0, n, 여기도, 0, 0, n, 1로 수렴이니까, n, 분모는 2n, 분자는요, 0, 0, n인데, sinx가 0으로 합니다. 2n분의 0은 0이라고요. 그러면, 0 곱하기 얼마는 0이니까, 4분의 1으로 수렴할 수가 없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n이 0이어야 돼요. 또 0분의 0골이라고요. n이 0이다. 그러면, 이 n도 0이니까, 결국 n도 0이니까, 실제로는, 이 값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차인데, 제곱창 개수가 1이고, x세곱 더하기 mx제곱, 여기까지는 얻어낸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한 번만 더 해보시라고요. 한 번만 더 해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점점 다가갈 때, 자, 여기는, 3x 더하기, 2m으로 묶어서, x 곱하기, sinx 더하기, 저, gx는요, 여기 있는 gx는, x제곱으로 묶어내면, x 더하기, m 곱하기, cosx, 위에는요, x제곱으로 묶어서, x 더하기, m, sinx, 자, x가 0으로 가죠.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 0분의 0 꼴이에요. 어떻게 수렴하는지 보기 위해서, 분모, 분자, x제곱으로 나눌게요. x제곱으로 나누게요.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지고, 하나 없어지고, 여기 x돼요. 맞죠? 1, 1, 0, 0, 2m, m, 3m분의, 여기는 0, 5m, 곱하기 0, 이게 있잖아요. 0분의 0 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아, m도 0이에요. 결국엔, 결국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온다면, 주어진 식, 거의 이제 막바지예요. 3x제곱, sinx, 더하기, x의 3제곱, cosx, x의 3제곱, sinx, 분모, 분자, x 3제곱으로 나누면, 없어지고요. 이것도 약분되고요. 여기는요. 3 곱하기, x분의 sinx, 3, 1, 0, 4분의 0은 0이에요. 0 곱하기 얼마는, 무조건 0이죠. 그럼, 모순이에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네, a가 0 되면 안 돼요. 아, 이 실수 a는 0이 되면, 4분의 1로 수렴하는 경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결국, 아, a가 0이 되면 안 되고, a가 0이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 되니까, 두 번째, a가 0이라면, a가 0이라면, a가 0이라면, fx는, x의, x-1의, 3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 식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여러분, 이 식은요. limit, x가 0으로, 점점점점, 다가갈 때, g'x, sinx, 더하기, gx, cosx, 여기는요. gx, sinx, 곱하기, 이쪽에 와서, x 곱하기, x-1, 4x-1, 이렇게 되는 것이, 4분의 1로 수렴한다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해결되고, x가 0이라면, 이 값은 1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하고, 곱하기니까, 이 부분하고, 어디요? 이 부분하고, 여기요. x가 0으로 가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니까, 1이에요. 여기도 1이고, 그럼 이 부분의 극한이, 4분의 1인 거예요. 얼마예요? g0분의 g0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취한다면, gx가 어떤 꼴이 돼야 돼요? 네, x3제곱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네, 이런 결과로, gx가, x3제곱이 돼야 돼요. 그럼, x3제곱이라면, 아까 계속해 봤죠. x3제곱이라면, 쭉 썼을 때, 여기는, 3x제곱, sinx 더하기, x3제곱, cosx, 분해, 여기는요, x3제곱, sinx, 곱하기, 여기는요, x, x-1에, 4x-1, a가 0이니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limit, x가 0으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묶어볼래요? 이렇게 묶어도 되고, 어차피, 이 부분은 1로 가요. 여기도 1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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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모, 분자, x의 3제곱으로 나눕니다. 0으로 간다는 뜻은 0이 아니니까, x의 3제곱으로 나누면, 분자가 얼마가 돼요? 1이 돼요. 여기는요, 3x제곱 없어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겠죠. 3 곱하기, x분의, sinx, 여기는요, x의 3제곱이, 약분되서 없어지는, 이런 꼴이 나와요. 여기를, x의 3제곱으로 나눴다면, 그러면, 이 흰색 부분은 1이고, 여기도 1이고, 이 값은요, 1, 3 곱하기 1은 1, 1 더하기 1은 1, 4분의 1은, 이 값이 얼마예요? 4분의 1, 완성된 거예요.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gx가 얼마라고요? x의 3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f의 3은, 3 곱하기 8, 24, g의 3은요, 27, 둘을 더하니까, 네, 51이, 우리가 구하는, 21번 문항의, 정답이었습니다. 상당히, 식이 길고, 복잡해요. 물론, 빠르게,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해서, 푼 수험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과정에 알맞게,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여러분과, 같이 해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